가겠습니다.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뭘까요? 살펴보니까요. 유튜브 종목인데 이미숙님의 종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니쌤입니다. 유니쌤. 9550원에 10%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요. 유니쌤 이것도 반도체죠? 전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강하게 가진 못했어요. 약간 후공정이 더 주목받으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얼마 전에 7월달에 만원대 넘어서나 하더니 그때 또 조금 밀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다가 오늘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여기도 올라오긴 했죠? 그런데 상대적인 소외감 앞으로는 어떨까요?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주가는 매수가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요. 이종박 전문가님. 유니쌤은 어떻게 보시나요? 간단하게 먹고 나오게 해줄 수 있죠. 10%에 9550원이지 않습니까? 내가 이거 VOD 근거 하나 만들어놓을게요. 아무 가격에서나 추가 매수 최소 만원에서 그 이상 목표치는 1200명 돌파시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 내가 지표 해석해 주겠는데 오늘 지금 지표 나왔는데 저 지표도 내가 예측한 대로 나왔어요. 여러분. 실업률이 높아졌고 조금 이따 내가 얘기해 줄게요. 저는 이미 우리 진행자들이 유니쌤 질문할 때 봤거든요. 고용은 조금 늘었고 실업률은 확 늘어났고 내가 봤을 때는 3000명은 아니어도 2000명 공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 유니쌤 갈게요. 유니쌤이라는 주식도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난 거고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아차 이거 아까 내가 1200명 넘어가고 얘기한다고 그랬죠. 나를 믿는다면 그냥 아무 가격에서나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. 그리고 나를 믿고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냈을 경우 반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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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필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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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진단 방송할 때 전문가님 상담으로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를 이야기하기 바랍니다.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 유니쌤이었는데요. 약간 제가 걱정어린 시선으로 넘겼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 그리고 그리고